안녕하세요 송시영 고객님 당신 정체가 뭐예요? 먹인 자취업자지 딱 한 달만 시간 주세요 네? 보증할 방법은 있고 춤이요 제 춤 아니 그니까 그쪽이 뭔데? 날 이렇게 열두시 꽉 채워서 괴롭히냐고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예요? 넌 나를 춤추게 해 내 마음 그 길에 너의 사랑과 , 너의 사랑을 일하나면 일하나 그 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